안녕하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우리 집은 작년에 하자보수를 받았는데도 그러네. 시공업체에 확실히 말했지? 당연하지. 이야기해봤는데 일정 알아보는 중이라고 계속 미루기만 하네. 아휴, 우리 집은 소음 때문에 말썽인데. 새댁네 집은 어때? 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보수하고 난 뒤에 벽이 더 얇아진 것 같지 않아? 어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아침마다 마늘 밟는 집 누구더라? 이 옆에 내가 그 집 매나 집에서 줄넘기하지 말라고 해! 뭐야? 비도 오는데 먼지 날리게 한바탕 해보자는 거지? 그래, 좋다 이거야!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주자들끼리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업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원만히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해봤지? 처음 한두 번은 친절하더니 요즘은 바쁘다며 아예 대놓고 피하더라니까? 아, 그렇게 이를 아득하득 갈고 있으니 누구라도 피하지. 이 옆에 내가 아까부터? 우와, 아, 그러지들 마시고요. 어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요건에 해당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피해구제를 받아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휴, 그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네, 윤희 씨 말이 맞습니다.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업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관련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단계에서는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안은 확장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되니 참고하세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